나 모자마자 하고 있어봐 어떻게 왔어요? 네. 어떻게 왔습니까? 잊어먹었는데 이게 없어졌는데 예? 공장에서 개가 없어졌네 여기 공장인데 바로 위에 개가 없어져서 한번 개 보는데 문제가 안되니까 외부에 들어온 개가 없습니다. 그대로 있습니다. 모르지가 아니고 우리가 쌀동을 하는데 개 파악이 다 되어있잖아요. 개체가 그대로 있다고요. 머리수가 다 정해져있거든요. 계속 우리가 청소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. 연락 잘해주세요. 혹시라도 개 보이거나 주변에 하면 연락드릴테니까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방역인데 개천 옆에 오면 큰일 나는데 개가 많은데 알겠습니다.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게 아니고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병이 따로 와요. 우리가 바이러스가 길이도 있잖아요. 그래서 방역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거든요. 차례를 한 번 걷ison. 이는 rabbits에 나오는 대회가 된 곳이 아닐까요? 이곳 여기 서클까지로 가면 개킬점이 무슨 말입니까? 그 서클에서 가다보면 과 이곳이 대권을 가고 가진 거예요. 아니요, 저기 사실 그 cent이 대학인데 내가 누가 그러는 낫지quiera. 안 돼. 여기 마이페이지 Dazu 가서 보냈어요. 맨날 돌아다녔는데. 아아. 여야. 여자분이 돌아다니면 개쯤 가는 거 아닙니까? 아니요. 보호센터에 신고하는 거고, 여기는 개인사설보호사고, 거기는 우주군에 있잖아요. 직보센터로 연락했어요. 직보센터로 연락했어요. 생일은 이상할 것 같다는 걸 알겠어요. pianist, 일상승원, 공원장, 공원장, 집중원장, 공원장at, 공원장, 방문장, 관광석, 관광ios, 관광에 받았던 전원단의 외종원단의 라임이 되었고 잦은 MIKEI입니다. 경례한, 비교자료, 관광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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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광역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